다임너 트럭 인천 송도에서 연비 테스트 해보니 결과는? 다임너 트럭 코리아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4 메르세데스 벤츠 연비 트레이닝 앤드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비 왕 대회는 전국 6개 지역 20여 명의 고객 및 가족이 초청되어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었다. 다임너 트럭 코리아 연비 왕 대회는 새롭게 출시한 액트러스 6X2 2641 LS 블루 이피션시 트랙터에 컨테이너가 실린 트레일러를 장착하여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대교, 송도 IC 그리고 다시 송도 컨벤시아로 돌아오는 50km에 이르는 코스에서 이루어졌다. 이 구간은 실제 장거리 주행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곡선, 오르막길, 내리막길, 시내주행 등 다양한 코스를 포함했다. 대회 시간에는 고객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호텔 스파, 수영장, 센트럴 파크 놀이 공원 이용 등 다양한 레저 프로그램도 제공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확한 결과 및 운전자의 운전 습관 파악을 위해 메르세데스 벤치의 다트로닉스가 사용되었으며 어떤 운전 습관이 좋은 연비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교육도 실시되었다. 고객 20여 명이 첨가해 경합을 벌인 결과 부산 지역의 천학수 고객이 올해의 연비왕으로 선정되었다. 또 광주 지역의 심대기 고객이 2위, 부산 지역의 김명우 고객이 3위를 차지했다. 연비는 리터당 4.7km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비 왕에게는 4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2위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 3위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이 주어졌으며 모든 참가자에게 고급 여행용 캐리어가 증정됐다. 다임노 트로코리아 라이너 게루트노 닥터 레이너 게드노 사장은 이번 행사는 액터주 6X2 2641 LLS 블루이피션시 트랙터의 뛰어난 연비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운전 및 경제적인 운행을 돕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출시한 액터라스 6X2 2641 LLS 블루이피션시 트랙터는 블루이피션시 컨셉을 적용, 최상의 친환경 성과 410마력의 경제적 성능을 제공한다. 블루이피션시 컨셉은 최적화된 에어로 다이내믹 패키지, 마찰 감소 부품, 불필요한 구동을 최소화한 부품 SCR 엔진, 에코 타이어 등을 통한 연료 감소로 연료 효율성을 최대화한다. 액터라스 6X2 2641 LLS 블루이피션시 트랙터는 배기량만 1946cc, 408HP V6, 유로 5, 블루텍 엔진 및 메르세데스 파워시프트 2자동 변속기로 최대 토크 204kgf-m을 발휘한다. 고객들은 니즈에 따라 DD2 캡과 L캡 두가지 캡 사이즈 중 선택할 수 있다.